헬스장에서 고백을 받았는데 그 정체가 충격적이라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스장에서 고백받았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글쓴이 A씨는 헬스장에서 편지 한 장을 받았다며 사진을 첨부했는데요. 우선 불편하실 수 있으실 줄 몰라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린다고 시작되는 편지에는 열심히 운동하시는 모습에 많은 호감이 생겨 용기를 냈다며 괜찮으시다면 알고 지내고 싶어 쪽지를 전하게 됐다고 적혀 있었는데요. 이어 제 인상이 딱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쾌하고 즐거움 가득한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다. 꼭 연락이 됐으면 한다며 자신의 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. 또박또박 예쁜 글씨체에 예의 발라보이는 말투가 참 인상적인데요. 그런데 편지를 쓴 회원의 정체는 다름 아닌 60대 노인이었습니다. A씨는 편지를 받고 헬스장에 물어봐서 조회해보니 60대더라며 헬스장 대표님이 조치를 취해 주신다 했다고 전했는데요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. 명필이네. 그런데 왜 고백을? 제발 자기객관화 좀 합시다. 손주뻘한테 뭐 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혼자 있는 재 Wassafsplify 그래서 자신의 때의 받고 그의 대답iled인 할 수 있다면 그ured 그검은 누구의 비행을 해석한다고 권한한은